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 MC 은광이와 여러분 예쁘니 미진입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 저희가 계속 우리가 관광남매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광인 컨셉인 거죠 이게 그냥 우리예요 컨셉이 아니에요 컨셉 올 필요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세요 저희예요 사랑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처럼 정말 찐 광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좀 광나다 못해 엄청 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독하대요 이분들이 저희도 그럼 마음의 준비를 좀 약간 독하게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됐습니다 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매력의 글로벌 성장돌 한번 불러볼까요? 바로 시크릿 넘버 안녕하세요 정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보다 더 독한 랩 랩 랩 랩 랩 하셔들어 너무 시려일수록 위험해 1,2,3 워치 앨범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우와 아니 저희가 시크릿 넘버 분들의 글로벌 성장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게 그에 걸맞게 주간화 단독 게스트로 출연한 것도 처음이시라고도 맞아요 자 일단 뭐 그만큼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고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믿고 맡길게요 사실 MC는 할 게 없습니다 편하게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사실 시크릿 넘버 또 글로벌 인기의 중심이 또 계십니다 어? 정말? 우리 티타 씨 축하드립니다 저요? 우와 감사합니다 텐아시아 투표에 의하면 여자 가수 부문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난 여자 가수 나무 신기를 함께 하고 싶은 1등 베이킹 클래스 함께 가고 싶은 여자 가수 1등 베이킹 클래스도 잘 하시나 보다 주말 아침 브런치를 함께 먹고 싶은 여자 가수까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길래 이런 1위가 나온 거죠? 오 나무 심기상 나무 심기상? 아니면 뭐 베이킹 잘해요 맞아요 드셔봤었어요? 베이킹에서?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맞나 보다 민정 다른 타이틀을 또 좀 붙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부모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아 상견례 상견례 프리패스 상까지 그런 거 있지 않아? 있어요 약간 어떤 상이 있죠 네 프리패스 상이 있어요 프리패스 상 이번에는 조금 오사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레아 씨가 귀신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숙소에 집 전화기가 한 데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안 써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아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끊어 끊겼어요 근데 갑자기 숙소 비번 띠 띠 띠 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희가 이사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이 왔나? 아니면 멤버들이 왔나? 회사 사람들이 왔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애들한테 오늘 혹시 숙소 왔었냐 했는데 안 왔대요 근데 회사 사람들한테도 아무도 전화한 적도 없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 대박인 거는 그러고 이사 갔는데 매일매일 가위에 늘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네 거짓말! 따라였나 봐 자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애기 발소리 같은 게 엄청 들리길래 다음날 애교 방에 갔는데 어? 진짜 애기가 살았었네? 별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네 보고 그리고 저희 반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열길래 제가 속으로 아 그만! 이랬더니 진짜 멈춰요 아 그만! 이랬더니 진짜 멈춰요 아 거짓말 근데 이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밀당한 거 있어요 이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밀당한 거 있어요 귀신과 밀당을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 아니 근데 저는 그 애기 방 있잖아요 네 자고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저도 첫날 자는데 살짝 좀 찝찝하더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왜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귀신을 보면 앨범이 대박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소변 아 맞아 이게 나 이번 앨범이 잘 될 텐데 대박 난다 대박 난다 그래 사이좋게 지내봐 같이 살아 잘 좀 해줘 봐 믿다 할게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러면 그 대박 날 신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박 날 신곡은 독사라고 하는데요 끝없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지독한 사랑에 대한 독한 곡입니다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만남과 이런 헤어짐을 반복하는 거 지금부터 지독하게 갈망해버리고 말 것 같은 우리 시크릿 넘버의 무대를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너와는 끝없이 연한 어필 true true 뭐가 맞고 틀린지 true true 모르고 더 들이켜 bang 조금씩 느껴져 madness 두낼 때 완전히 흩낼게 널 보니 붉게 물든 꽃잎처럼 부지는 환상에 간질 수 없는 너를 복된 아픔 한순간에 사라진 거품 벗어날 수가 없어 난 독보다 더 독한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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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어 더 멍시려 할수록 위험해 네 심장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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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못해도 눈앞에 그 누가 뭐라고 새꽃처럼 살면서 your love is just like a bo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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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끌어낼 거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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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땀에 죽어가 더 필요해 끊임없이 열망 가득 차는 심장까지 빠져들게 하는 poison I feel like 다시는 난 can't stop wanting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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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or you yes for you 더 보다 더 독한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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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롸 때려지 마 Court Lee 맞たく 못해 No pulなので 내 앞에 그 flauteme 너도 깨 bringen 내가 아!! 단순히 드니까 내가 1 on 1 in fear no doubt im drinking it diz Rider 어머머 어머머 독사로 너무 잘 표현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독사의 이렇게 될 것 같은 말은 바로 중독돼서 한번 보고 좋습니다. 우리 시크릿넘버의 이런 치명적인 무대를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멤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빠져볼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셀프로 아이돌들을 리얼하게 탐구한다 해서 셀프로필 검증 센터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셀프로필 내용들을 지금 아주 꼼꼼하게 검증을 해볼 건데요. 다들 약간 사실만 적어주신 거 맞죠. 버틸이 없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검증 들어갈게요. 개인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지 씨. 지하철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지하철 소리 이런 건가 암이나. 할 수 있어. 지하철이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서 눈이 높거든요. 멤버분들이 너무 잘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 2호선입니다. 2호선이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나무나크 강남에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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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른 언어 나오는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구나. 구갓기를 표현해봤어요. 구갓기 구갓기. 일단 지하철 소리 받고. 지니 씨는 자신의 계기가 유리 닦는 소리라고 하시거든요. 유리를 또 어떻게 닦죠? 유리. 이렇게 해요. 이거 리얼했다. 이거 리얼했어. 잘한다. 뭐야? 한 번 다시 드려주시면 돼요? 야 리얼해 리얼해. 진짜 잘해. 너무 잘한다. 민지 씨 죄송해요. 다시 해볼까요? 민지 씨 죄송해요. 다시 해볼까요? 다음에 다음에 더 많은 걸 준비해 주세요. 양으로 밀어붙여. 그리고 또 지니 씨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유리 닦는 소리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소리, 개 짖는 소리, 앵무새 소리. 이거 진짜 많다. 그 다음 이어서 그거 받고 다른 동물들이 또 있어요. 주 씨가 기니피그. 기니피그. 기니피그라고. 기니피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약간 귀엽게 생긴 동물이 있거든요. 여기 되게 동무용 친구들이었네요. 이럴 거면 우리 다 합쳐가지고 동물원 상황극 한 번. 상황극으로 개인기를 한 번 해보는 거 어때요? 어떤 상황극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니 씨가 창문 한 번 닦아주시면 뒤에 있던 이제 동물들이 하나씩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해 드릴게요. 디테일이, 디테일이. 강아지 먼저 나올까요? 강아지? 네. 야, 여기 리얼이야?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자, 갑자기. 어떻게 전에 고양이랑 기니피그가 놀고 있어요. ㅋㅋ 아 귀여워. 일단 박수 한 번. 아, 그래도. 아니 근데 기니피그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기니피그가 실제로 소리 지를 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배고플 때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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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울어요 기니피고 혹시 키우세요? 키웠었어요 네만이 키웠어요 진짜? 진짜 귀여워요 그럼 솔직히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옆에서 제가 들은 거니까 지니 씨가 몸을 사리지 않고 직접 강아지가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 솔직히 이거 인정 근데 또 여기서 레아 씨도 특별한 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레아 씨는요 탁구는 호흡으로 띄우기래요 근데 이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엄청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요 그거 어렵죠? 엄청 어려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초 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2초?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들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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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죄송한데 0.1초 아니에요? 0.1초? 2, 셋 2, 셋 2, 셋 입술을 튕긴 건 2, 셋 1,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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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는 하지 에이 바로 갈게요 네 방금 멈췄어 레아씨 성공 성공 우와 당연히 역시 폐활량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레아씨 이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은 없죠? 네 다음에 올 때 그 정도로 다시 좀 도전해볼게요 오케이, 다음에 실력 좀 쌓고 오시고요 레아씨 검증은 오늘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괜찮아요 연습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검증의 주인공은요 네 바로 포로한 것들을 열공중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주씨 취미가 공폼을 찾아보기 특히 폐가체험 그리고 장점, 겁이 없다 맞아 폐가체험을 좋아하신다고요? 전래절래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폐건물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간 남으면 혼자서 혼자서? 뭐야? 이런 고프로 들고 지하 내려가고 왜 그래? 폐병원도 혼자 가요 폐병원도 혼자 간다고요?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폐병원이었는데 혼자 지하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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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거기 가면 왜 뭐가 되냐? 기운이 좋아요? 숨통이 틀 기운이 좋아요? 숨통이 틀 대박이야 왜? 왜지? 너무 막 숨통이 틀어? 시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한 끼라고 하잖아 그래 레아씨가 본 귀진들이 다 끌고 온 거 아니야? 얘야 얘야 고맨 고맨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약간 이런 오싹하고 살벌한 주시와는 다르게 반대인분도 계세요 지타씨 공포 관련된 건 다 무수하고 너무 무수한다고 하시는데 전 진짜 못 봐요 그냥 공포 영화도 본 적이 없고 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나와 지금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죄송하지만 했어요 또 준비한 게 있나요? 저희가 겉 많은 지타씨의 담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안 키워셔도 돼요 안 키워셔도 돼요 아니에요 아 키워드릴게요 키워드려 싶어요 자 저희가 주씨의 담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타씨의 담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초점 키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넵 대박 파이팅 모두 상자 안에 손을 넣어주세요 넣어? 파이팅 민트초코 벌써 주씨는 넣었어요 빨리 와 자 지타씨 빨리 와봐 진짜 신났어 여기 손잡고 들어가자 손잡고 여긴 너무 무서워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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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손잡아 줄게 일단 넣어봐 아 이거 뭐야 주씨는 과감하게 아 천이었네 언니는 천이었네 어이 형수야 너였어? 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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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만 잠깐만 먼저 할래? 한번 해볼게 가시죠 같이 가시죠 같이 빨리 끌려 있어요 같이 빨리 끌려 있어요 내가 놀랐어 빨리 끌려 있어요 내가 놀랐어 뭐야? 뭐야?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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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고 있어 만져봐 나 진짜 그러면 딱딱한데 만질래 물렁한데 만질래 딱딱한데 딱딱한데 내가 들고 있어 뒤집어 뒤집어 딱 만져봐 어디지? 어디 있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찾을게 가만히 있을게 내가 찾을게 어디지? 어디쯤 왔어? 어디지? 어디쯤 왔어? 그거 내 손이야 내 손이야 내 손이야 정답 어떡해요 주소 주소 무슨 식감이야? 식감 식감 식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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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 식감이요? 나 이런 이런 거 싫어요 나 너무 잘 뻔했어 중독 포기 중독 포기 아 촉촉해 아 아 정답 주 전복 진짜? 진짜요? 정답은요? 정답은 전복이 맞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울지마 울지마 이번 순서는요 피지컬 검증 시간입니다 바로 유연성인데요 디타씨가 개인기에다가 유연성 다리 찢기 라고 적어주시고 나의 관심사 그리고 자신 있는 운동에 필라테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수담씨도 특기가 스트레칭이고 자신 있는 개인기는 다리 찢기 자신 있는 운동은 필라테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진짜 유연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한지 일단 나와서 한 동장씩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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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몸을 안 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풀어도 돼요? 우한 우와 오 우와 뭐야 다들 다리가 거의 한 동작씩만 봐도 일단은 너무 난 너무 범죽. 근데 이제 두 번은 필라테스를 하시니까 이렇게 유연하신 거고 다른 멤버분들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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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죠. 멤버 전원의 단체 검침으로 진행하는 두 가나 기네스 릴레이 다리찍기 이게 일단 릴레이 다리찍기가 현재 기록이요. 클라씨의 13m 51cm 거든요. 근데 시크릿 넘버가 과연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디타 씨가 또 다른 개인기가 있대요. 그리고 줄자 없이 길이를 잴 수 있대요. 그래서 디타 씨가 이번에 눈으로 길이를 재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으로 오빠 잠깐 한 번 소시겠어요. 특히 몇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멤버분들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 수담 씨부터 오 바로 그냥 바로 치죠 바로 치죠. 시작 좀 옮겨드릴게요.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 여기 여기. 네 쭉쭉 대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어머어머어머. 오 뭐야. 잘 짓네. 어머어머. 아파. 저 대박인데 근데. 나 이게 끝인데. 야 이게 끝. 나보다 심한 것 같은데. 나보다 심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뭐야. 레아 가나요 레아. 오 대박. 나 아파. 뒤에 뭐야 잘해. 잠깐만. 아파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아 빨리. 자 미주 씨 미주 씨. 여기 한 번 더 틀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미안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일단 뒷다시. 일단 뒷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 11m 60cm. 오케이 여기까지. 11m 60cm. 70. 자 70. 시크릿 넘버의 릴레이 다리 찍기 최종 기록은요. 11m 72cm. 70이 맞았다. 고민했잖아. 그러니까 70이. 아 진짜 고민했어. 고민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맞춘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요. 주가나 기넥스에도. 그쵸. 축하드립니다. 플러시를 꺾고. 기네스에 등기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박. 고생했어. 그리고 더불어서 디타 씨의 주자 없이도 기리제는 능력까지 검증 성공입니다. 이렇게 유연성 검증으로 제대로 몸을 풀어봤으니까 지금부터 본업력 검증에 들어가 볼 건데요. 민지 씨 나의 능력치가 화합 쌓기 프로코러스러 라고 하시고 자신 있는 그리고 해보고 싶은 무대가 MC 서은광 선배님과 듀엣 무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타 씨는 탐나는 멤버의 능력. 민지의 화합 쌓기라고. 맞아요. 민지 씨가 약간 보통이 아닌가 봐요. 그 쌓는 실력이. 맞아요. 어떤 노래로 가능하신가요? 네. 광창력 씨. 네네네. 좀 보여주세요. 바로 가요? 1단계 좀 쉬운 걸로 먼저 할게요. 봐봐 봐봐 봐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잘한다. 인정이네요. 확실히 팀에서 메인보컬이시고. 오케이 인정.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인정하십니까? 인정. 이건 다른 거 봐. 솔직히 이거 인정. 영어는 사실 클라스가 다릅니다. 다르다. 다 바로 나오네. 툭툭 나오네. 마지막은 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검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바로 댄스 능력입니다. 일단 수담씨가 나의 능력치 안무를 빨리 외우는 편이라고 하시는데 수담씨가 안무 카피 능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외우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외우면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부러워. 안무레슨 때 막 고생하는 걸 본 적 없어. 자 혹시나 이번 춤판을 사실 우리가 벌일 예정이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 또 있으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어떤 거 하면 돼요? 다 봤습니다. 어떤 거 하나요? 어떤 거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죠? 네. 이번 안무 카피 능력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제가 사실 못생긴 춤의 대가예요. 그래서 저의 그 못생긴 춤 후배를 좀 양성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바로 후배를 뽑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바로 제 안무를 카피하시고 표정까지 제스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해주시는 분들 제 후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에. 뭐 탐나 탐나. 탐나? 같이 합시다. 같이 할래요. 다 같이 하시는 분. 아 다 같이 들어오세요. 정확히 카피해야 돼요. 자 그럼 못생긴 춤 오디션. 오 음악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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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쪼개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 지금 감탄해버렸어요. 제가 감탄하고 있어서. 자,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음악 주시죠. 이거 하고 바로 까먹었어. 야, 잠깐만. 나 너무 미안한데. 야, 이게 뭐야. 나 주셔. 미안해. 왜 이렇게 끊어? 이렇게 끊어? 제가 미안해. 저의 딜을 이을 멤버 정했습니다. 우리 시크릿 넘버 전원 통과. 한 번 더. 하나 더. 한 번 앵콜 주시죠. 같이 하죠, 같이. 이제 거의 다 따라했어. 거의 다 따라해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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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지어 여기서 진희 씨는 오빠 표정도 따라 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좋았는데 이번 검증을 하면서 이게 우리 인도네시아 공주님 이게 디타 씨 이미지가 괜찮을지 이미지를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아무리 이렇게까지 우승이 있잖아. 우리 멤버들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타 씨가 자신 있다고 한 여자 아이돌 메들리 그래서 랜덤 플레이 걸그룹 댄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I'm born ready. 멋있다. 그러면 바로 랜덤으로 나오는 음악에 바로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아 예뻐. 예뻐라. 아 춤선이. 어 안 constraint. 아SD 캡시를 파티 메뉴. 오프에 над 강의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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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찐곡인데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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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오 오 오 오 오 예쁘다 이미지 데뷔 해볼게요 지타치 성공 아 브라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와우 진짜 끝났다 진짜 진짜 끝난 거 맞죠 또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 다 너무 너무 끼가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 시크릿 넘버 최종 성공 자 이제 셀프로필 검증센터는요 여기서 이만 영업 종료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게임 광인 저 미주가 준비할 시간인데요 앞 코너에서 시크릿 넘버의 댄스를 살짝 봤잖아요 그래서 메인 댄서 출신으로서 이렇게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분들은 다르다 네 달라요 달라요 하겠다 뭔가 하겠다 제가 봐도 알아요 매보가 봐도 달라요 매보가 뭐가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넓은 판을 좀 깔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시크릿 넘버에게 맞는 새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바로 시크릿 넘버의 눈썰미와 댄스를 동시에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케이팝 가사 몸으로 말해요 오입니다 와우 아이브 키치?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오 오 왜? 왜? 종 마신 거처럼 서렌나 아니야 춤이 없어 오 뭐 주디담 어? 오 주디담? 세븐틴 선배님 세모곡 와 사녀분 귀여워 진짜? 실패! 하고 있으면? 제가 첫 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너? 너 게임?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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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뭐야 라마 나는 게임하고 나는 신백구 못 타였어요 게임하는 사운드 악플인가? 어떡해 리세라핀 분들의 Unforgiven 왜죠? 그냥 요즘 최신곡 생각났어요 그냥 요즘 최신곡 생각났어요 그냥 요즘 최신곡 생각났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리세라핀의 Unforgiven 정답인가? 정답! 정답! 정확히 맞았습니다 열심히 일정합니다 이 사운드와 함께 열심히 일어났어요 이거 막 봐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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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i 빠질래 야 야 너 뭐 봐 자! 장신즈! 성공! 와 잘한다 야 이거 민진 씨 때문에 살았다 민진 씨 덕분에 살았어 최신하고 다 얘기하겠다 어떻게 맞췄어? 오케이 최신으로 그냥 다 하자 네, 자, 다음부터 찍기! 용납 안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붙여야 돼요 두번째 문제 드릴게요 재미없어 지루해 지루해? 이 곡은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준이다 준이다 아이브 아이엠 아이엠 땡 진짜? 이거예요 1, 2, 3, 1, 2, 3, fly up 이거였어 장신즈 어 장신즈 아이엠 러브 다이브 아 다이브 했다 땡 땡 자 제가 일단 처음 하는 연기를 잘 보세요 다리 잡혔다 뛰어들어 봐 저 못 뛰어든다 왜? 다 나 지금 다 했어 장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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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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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 아니고요 아이엠 분들이 아닌가? 자 제가 특급 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핀트 드려요 네 장신즈 장신즈 장신즈가 미세하게 에스파 선배님 스파이시 스파이시 정상입니다 아 음악 주시죠 잘해 잘해 뒤에 따라한다 따라해 잘 따라한다 피만hur 있지 않았어? 피만hur 있지 않았어? 피만hur 있지 않았어? 피만hur 있지 않았어? 며워? 며워? 두 스파이씨 두 스파이씨 나온다 나온다 두 스파이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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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스파이씨 따라! 만들지 말고 해! 따라! 만들지 말고 해!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에요! 챌린지가 이제 시작이었어 챌린지 여기에요 아니 우리 주시장도 이거 광고하시겠어요? 도전할까 해볼까? 도전해볼까요? 도전 도전? 약간 아쉬웠거든요 당신 줄 도전!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씨 한 번 더 출발! 뛰어들어 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 oh! 으악! 와! 아 둘편에서 그냥 너무 완벽한데? 우와 뭐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아우쓰 자! 준 Shit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되면 디타 씨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셔서 우리 주지담 팀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 1로 되겠습니다 하지만 1대 1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문제가 갑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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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럼럼럼럼럼럼럼럼럼 아 주지담! 세븐틴 선배님 손오공 선호공! 정답! 선호공이 런 런 있어! 달리면서! 완벽해! 대회! 대회! 아, 민지 씨까지! 완벽해! 선호공! 준위당 성공! 현재 스코어가 2대1입니다. 자, 장신즈! 힘내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심장 속을 밝히는 듯 나를 향해 가질러 결국 너를 향한 love 자, 갑니다! 내 속! 내 가슴! 내 속! 심장의 바운스! I can feel my heart beat! 아닌데? 내 마음을 열어 Peace! 어? Peace? 피스? 내 마음을 열고 결국 너를 향한 love 하트로 사진을 찍어? 두근두근대는 게 뭐지? 심장! 심장! 근데? 보여요! 심장 속! 심장 속! 심장 속! I've... 장신즈! I've love with I've 땡! 자, 제목에 러브가 들어가게 돼요! 제목을 러브가 들어가요! 러브... 장신즈! 저 민진 씨! NMIX laps love me like this 정답! 준비 Rock's is Not schein 먹방 쥬디담 성공! 이렇게 해서 KFO 가사 몸으로 말해요는 쥬디담팀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1로 아주 우리 또 퍼포먼스 넘버원 우리 쥬디담팀에게는요 기력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한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주가나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죠 네 바로 2023 랜덤 플레이 댄스 네 오늘 스크린 넘버가 주가나에서 처음 경험하는 코너들이 많잖아요 그 완벽한 주가나 처음 패키지를 위해서 마지막 코너는 저희가 램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 쥬씨가 셀프로필에 램프를 하고 싶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쥬씨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실제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약간 TV 나오는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TV 나와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신속이 좀 올라오나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넘버의 랜덤 플레이 댄스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민지 괜찮아 괜찮아 민지 님 뭐 기억이 안 나 왜? 뭐야 누구야? 비판 정보예요 비판 정보예요 비판 정보예요 펴키 아리 아... 이거 애매한데? 우와... 아... 오... 아 여기야! 이 절! 이 절! 이 절! 아 여기야! 이 절! 이 절! 이 절! 하하하하... 구성, 왜이래? 땡! 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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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이 상관이? 땡! 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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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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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전자리 구성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이 대기 루게 루게 루에이 진희 씨 찔리죠? 야 웃고 있었어! 오 저 여기 봐서! 봐봐요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이게 구성이 왜냐면 다 했을 때 그냥 쳐 그냥 쳐 이런 분위기였어. 나 봤어. 이걸 봤다고요. 미주씨 너무 이상하잖아 노래 보는 사람이라 여기 다이아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이아가 너무 흐트러져 있고 이 둘 근데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어색하게 이렇게 들어요 역시 걸그룹의 레전드 미주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도 실패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아시겠죠? 네. 즐기기로 했어요. 자 2차 시도 노래 주세요. 이거 전원 옐로 카드예요. 자 2차 시도 1차 시도 좋아. 이거 알어. 이거 알어. 진이치 왜 자꾸 웃는 거야? 아니요. 맞아. 맞아? 와 빨라 빨라. 아 두 배에서 두 배에서 좋아.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아 숱하게 받으려고 했어. 받으려고 했는데 듣고 그냥 여러분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리에 옮기는 거 그냥 없는 거예요. 왜 웃는 거야? 진이치는 왜 자꾸 웃으세요? 왜 자꾸 웃고 계세요? 진이치는 그냥 즐거우신 거예요. 아 즐거워서 웃은 거예요? 근데 디타 씨가 다리가 여기가 분명 아니었어. 근데 옮길 때 야 어디야? 이러면서 내가 불려서. 맞죠? 너무 웃긴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작전 안 짜도 돼요? 조금 듣고 시작하게. 너무 들으면 바로 이거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시도예요. 자. 3차 시도. 제발.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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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들어야 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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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이! 끝까지 들어야 되나? 그냥. 끝났다! 다 다 다 다 다 미미의 손 닦아 너와 웃어 봐 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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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드릴게요. 아, 제가 못 하겠어요. 아니 틀린지 오래됐어. 우리 이제 레아 씨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3차 시도까지 실패했습니다. 우리 오늘 램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연습해보는 걸로. 일단 우리 미주 씨. 아 저는 지금 몸이 좀 그런데 미주 씨는 괜찮아요. 아 저는 사실 시크릿노버 독사 같은 매력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거의 물려가지고 지금 야생이. 방재미 유재미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음 스케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멤버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소감 그리고 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직 못 보여줬던 개인기들 진짜 많이 오늘 대반출 했거든요. 다음에 사실 또 새로운 거 뭘 해야 될지 걱정이긴 한데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독사 활동도 재밌게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독사처럼 독하게 돌아왔으니까 이번 활동 잘 즐겨주시고 직원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재밌는 커너가 많아가지고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신남도 사랑해주세요. 주가라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독보다 더 독한 우리 치명 매력의 시크릿노버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활동 진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러브로 물들이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노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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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무말이나 두번째 gorilogo 나 대변하고 단백질이 네. 한자리 나 이젠 SEN. 하지만 도무여 어디가 또 또 내게 중독되지 I get it I kill it